게시판에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보이는 거 안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주위 아까 주위 청구대 입영 본문 해설 영상을 모아서 모았습니다. 이것은 아이들에게 자기들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. 2학년 중일 천재 공영상태를 이루고 검색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중일 천재 이재령 일과 본문 상의 인지나 본문 상법 및 해석을 했고요. 일과의 용인이 두 개가 있기에 순서를 정해볼까? 이제 또 왔다 보니 겠지 네 전 밑에서 있다가 본문 뒤로 저하고 모아서 이렇게 그러면 네 여기 주위 화면이 여기 쉬어서 좀 내려갑니다. 여기 공유 탭을 읽으면 그러면 공유 탭을 한 번 읽으면 여기 주소 여기 주소 여기 주소가 나타납니다. 여기 주소말고 소스코드를 복사하셔야 됩니다. 소스코드를 눌러서 여기 주소 소스코드를 누르면 여기 주소 소스코드를 누르면 여기 주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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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사한 상태에서 게시판에 가서 여기 포인트가 오른쪽에 html 이라고 여기 누르면 꼭 체크를 해주세요. 체크한 다음에 붙여넣으셔야 다시 이 뒤체크를 해제하면 여기 주소 잊어버린 이루어진 첫째 영상이 들어와있는데요 다음에 다음 두번째 영상이 여기 이루어진 압력을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공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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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서 소스코드 기능을 쓰면 공유 눌러서 복사하시고 다시 에이치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변했습니다. 그걸 해제해볼까요? 이와같이 일과 나 이런식으로 작업하셔서 게시판에 놔두시면 아이들이 자기주로 학습할 때 학습할 때 학습할 때 시작 자